It's all Greek to me It's all Greek to me It's all Greek to me 많이 들어보셨나요? 직역하자면 나에겐 다 그리스어로 들려라는 뜻인데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격식없이 사용하는 표현이며 I cannot understand it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?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t's all Greek to me 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리스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썰도 있고요 다른 썰은 중세시대 서기관들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인쇄기술이 발달하기 전 자료복사는 서기관들의 필사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고전을 필사할 때는 그리스어로 된 구절과 인용문이 많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라틴어는 익숙하지만 그리스어 교육을 받은 이들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구절과 인용문 옆에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나 표현을 들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대문어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덕분입니다 1599년 그는 자신의 희극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극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널리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퍼즐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조각들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외계어 같아요 지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장난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I can't understand what this person is saying and it's all Greek to me 이 요리법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전부 그리스어 같아요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군요 I don't understand how to solve this math problem It's all Greek to me I don't understand how to solve this math problem It's all Greek to me 이 시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I don't know how to read this clock It's all Greek to me I don't know how to read this clock It's all Greek to me 저는 이 퍼즐을 어떻게 조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전부 그리스어처럼 보여요 I don't know how to put this puzzle together and it's all Greek to me I don't know how to put this puzzle together and it's all Greek to me I don't know how to do it It's all Greek to me I don't know how to put this puzzle together because it's all this to together I've done a part of the life so read the Bible So毛 it's all this華